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문화체육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가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치르기로 해 논란입니다. 경주시는 축구 꿈나무들의 대학 입시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대회여서 방역에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체육회는 제22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취소한다고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 알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광양 대회를 취소하고 41회 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대회로 변경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운영을 맡은 경주시 축구협회는 상위단체인 경주시 체육회에 알리지도 않고 결정했습니다. 경주 개최 확정 하루 전 준화경 경주시장은 영상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도 대부분 취소되며 관내 종교시설의 경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에 대해서 비대면 개최가 권고가 됩니다. 경주시는 9월 14일까지 대회를 치러야 대학 입시가 가능하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요청과 향후 대규모 전국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축구협회의 고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24개 팀 4,500명의 선수만 참여하되 학부모 등은 불참하는 무관중으로 치르고 2중, 3중의 방역과 거리 두기의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관광경제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하는 경주시의 고심은 이해되지만 시민들에게만 방역수칙 준수를 강요하느냐는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